1, 2, 3, 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영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렌지 색깔은 맞췄네 그죠? 생일 인사 바로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또 부끄럽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누하루더라고요 할 말은 많은데 다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신 마음 깊이 간직하고 아직은 조금 잘되지 않은 것 같지만 더 열심히 해서 잘나가도록 여러분들 응원의 힘을 받아서 받아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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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때는 더 떨리네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딱 잘못했어 딱 잘못했어 신대영 하면 선물 자 다 받지? 신대영 선물 고맙습니다 잘 받아보세요 nenek 아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까? 잘 먹었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대한 가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신대한 가수님과 대표님 열심히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고 가는 곳곳마다 다 십불한 돈이 함께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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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오늘 신대한 가수님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신대한 여러분들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식사도 해야 되니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이제부터 맛있게 식사하시고 맛있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신대한 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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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신대한 가수님을 보니까 참 하늘만큼 땅만큼 많이 사랑하고요 생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선물 사랑합니다 화이팅 선물 선물 신대한 가면 두 번째 사랑합니다 세 번째 신대한 화이팅 선물 사랑합니다 화이팅 신대한 선물 신대한 사랑해요 신대한 화이팅 선물 선물 가수님을 위하여 우리 경숙님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단히 대단히 오늘 감사했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보면 우리 이경숙 우리들과 정동월 사무국장님과 정동월 사무국장님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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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원슬리 경감원님 홍원 회장님 어머님 박호 박호님 주복선님 우리 배극팀이니 김수완 회장님 이종재님 소상공인의 사무국장님이세요 대표님 김채영님 박호 아 물었나요 이제 여기 저기 뭐고 여기 4개 하셨어 본인 신대양 고맙습니다 팬들 차별도 없으세요 어디서는 따뜻하게 고맙습니다 살펴봐세요 정이 줄 수만이 없게 이렇게까지 온 것도 우리 김채영 대표님 덕분일 것 같고 앞으로 더 크시더라도 저희 대표님과 큰 것 같고 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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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양하면 선물 신대양 하면 두 번째 사랑합니다 세 번째 신대양 화이팅 선물 사랑합니다 화이팅 자 신대양 선물 신대양 사랑해라 신대양 화이팅 신대양 화이팅 선물 화이팅 대박나라 화이팅 고대양 화이팅 육대주 화이팅 신대양 화이팅 대박나라 화이팅 고맙습니다 우츠보 변님 용어는 소품이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필링을 빌렸고 이 필링은 김영숙 별리 김영숙 별리 제가 필링을 빌려가지고 루케이크를 하나 준비해서 가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베르님 고맙습니다 루케이크를 하셨습니다 여기 안에 선물은 여러분 보시면 되세요 선물 선물 알았습니다 18K 목걸이 8K 목걸이 나왔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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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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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차 마실 때는 제가 다 쏘겠습니다